세 번째로 여기 팔자주름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 주름을 커버해주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눈 밑 부분이 약간 핑크 컬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핑크 컬러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쓰는 파운데이션 보통 본인이 쓰시는 파운데이션보다 약간 반톤 정도 밝은 컬러를 사용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요 이 안쪽에서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통 이제 살이 이렇게 볼 쪽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을 거길 중심으로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약간 양옆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들어가 보이는 그런 팔자주름들이 조금 더 완화돼서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줘요 특히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코 볼 바로 옆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부위다 보니까 코에서 나오는 피지 같은 그런 기름들과 이런 것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컨실러를 한 게 많이 지워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좀 매트한 파우더로 같이 양옆으로 흘러주시면 돼요 이런 이제 프라이머 파우더가 있는데 이런 걸로 같이 수량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이 조금 더 빛을 받았을 경우에 튀어나와 볼 수 있게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 이런 주름들이 더 나아 보일 수 있게끔 완화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